그다음에 이 성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성은 십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육친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육친을 어떻게 잡아넣을 것인가 이제 아까는 궁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렇죠? 궁예 각각의 자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존재할 때는 가족 간에 원만하고 부모 형제 자녀 간에도 아주 서로 대화가 되고 인연이 있고 또 덕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희신, 용신의 의미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삶이 윤택하고 총명하다, 지혜롭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해도 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궁예, 그 성이 완벽하게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성공하고 출세한 제왕사주라든지 또는 뭐 하다못해 고간대작의 사주 아니면 대가, 문필가다든지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는데 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주를 풀이할 때는 오행의 특성을 잘 살펴주고 음향의 특성을 잘 살펴주므로 인해서 부택치는 통변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육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친에 대해서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육친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자, 평관이 와 있어요. 평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제압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간섭하는 존재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통제를 받는 것이 관성이죠. 그 중에서도 음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자비하죠. 그래서 평관의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는 법이나 규칙,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성으로 접근하면 좀 더 세밀하게 이게 나오겠죠. 궁에서 말한 이 중간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만 십성의 특성은 비록 그렇지만 평관의 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금과 같은 평관의 작용은 아니죠.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지만 평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할 수도 있고 마음은 급할 수도 있는데 물론 토라서 조금은 급하나 이런 정도가 금이나 화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무든하면서도 자신이 옳고 그름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소위 원리원칙주의자였겠다. 어린 시절의 성으로 볼 때 그러면 이 톤은 십성의 육친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남자일 경우에는 관성은 남자아이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음장이 다르다면 이 관성이면 정관이 되겠지만 정관이 된다면 육친의 자녀관계로 따진다면 여식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톤은 무톤은 특히 평관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끊고 자르고 확실하게 원리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이런 답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무관이나 지휘 명령을 복종하고 준수하는 그런 계통이죠. 군인이나 검찰 감사하는 거 일반 공직에 가더라도 감사직 같은 거 또는 기업체에 간다면 어떤 품질 검사를 하는 검사 쪽이라든지 또는 군경검이나 경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적성에 맞을 수 있겠다. 신검은 여기서는 십성상으로는 편인에 해당합니다. 아 이 편인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과 같은 존재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음량이 똑같기 때문에 정이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음량의 교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관계도 음량의 관계라 음량의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편인이다 보니까 약과 같은 존재이면서 꼭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주는데 크게 인연과 정이 많다. 따뜻한 그야말로 엄마가 모성애에 접근했을 때 온 몸을 다 바쳐서 자식을 기르는 스타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존재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의 모친은 또는 당신의 이모도 될 수 있겠죠. 편인이니까. 아니면 나에게 별로 정은 없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도 될 수 있겠죠. 인성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 육친관계에서는 나의 모친이 되거나 모친과 동일한 이모도 될 수 있겠죠. 때로는 모친인데 정이 없는 모친이라고 정과 편으로 분리를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십성에서 편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좀 이따 합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정임합 사신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편관이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한참 이해했죠. 또 모친도 자기 자리에서도 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편인이 되었어요. 본인의 육친관계에서는. 그런데 월주에 보면 정제와 편제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까 궁에서는 부모 궁이라 해서 부모가 재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남의 밑에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활동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부모 궁에서 부모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 자리라면. 여기는 부모가 성장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부모가 되죠. 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뭘 하고 있습니까? 화생토, 화거금. 일지에 통근하면서 이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사업을 하고 큰 출혈화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사고를 내서 나중에 조금 새하질 때 출혈화 사업을 하던 자기 회사의 직원이 그 기사가 사람의 인사사고를 내는 걸로 인해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직장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궁에 아버지가 정제라면 따뜻하고 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의 몸체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고 아버지가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자의 경우에 재성은, 정제는 자기의 본부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편제는 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편제도 애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는 사중에 경금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여기는 지장관입니다. 지장관이지만 천관의 정제를 깔고 있으면서 지지의, 일관으로 보는 겁니다. 지지의 또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성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린 시절에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었지만 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육친관계에서는 사람의 부분에서는 난 내 부인을 하늘처럼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아버지의 나는 큰 돈을 받는데 거꾸로 저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질, 또 공부나 다른 활동, 연구나 학자, 교육 이런 부분보다는 나는 돈을 버는 데 가장 큰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 소위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 이것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지의, 성이 또 뭡니까? 나는 내 부인을 하늘처럼, 내 윗사람처럼 잘 모시고 돈을 벌면 내가 우리 부인에게 다 갖다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지지에도 또 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성이 대단히 강하죠. 그렇죠? 더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재성을 또 생애 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세력으로 보거나 기운으로 볼 때 또 격으로 볼 때도 이것은 편제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평균전에는 격으로 치면 편제계획이 될 수 있으면서 이 사주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더더구나 무토도 우리가 시비움성으로 볼 때는 병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정하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러면 이 온통 사주가 대단히 조율할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재성이 이 일관을 자주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재성에는 이 일관은 일주는 이 사람은 재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죽을 못 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관계에서는 여자 없이는 내가 못 있겠다. 그런데 여자로 인해서 힘도 뺏긴다. 여자로 인해서 내가 버는 재물도 날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삶의 방식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이것은 좀 이따가 재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묘, 시주에 갔을 때는 그나마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비록 급제지만 이 급제는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화의의 기운을 억제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자기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육신관계에서는 자기의 여동생이 있거나 아래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나하고 내가 늘 같이 하고 싶어, 경계하지만은 꼭 남녀관계처럼 좋아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동생이나 아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는 사회적으로는 내가 그늘이는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궁어로서 아래 자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상가는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알려주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보면 나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고 활동을 하고 그것을 밖에 알리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아래 사람에게 같이 하자, 아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을 해주는 그런 특성이다. 아래 사람을 대우할 때 의질고 선하게 대한다. 왜? 목의 특성을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묘의 특성은 구불구불하면서라도 끈질기게 뭔가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성에 대한 것으로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군과 성에 대한 분석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군과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갈적인 의미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운의 대입을 한번 해나가보도록 또 하겠습니다.